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추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대전지법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. 법원의 이번 추가 압류 결정으로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특허권 10건과 상표권 2건 등 모두 12건으로 늘었습니다. 피해자들은 앞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에 확보한 가집행 권리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미뤄왔으며 피해자와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 발표 등이 소송 취재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